이거는요. 법률행위를 본단 말이죠. 법률행위라는 것은 뭐죠? 의사표시를 필수불가결의 요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뭐를 해야 되냐? 일정한 법률업가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하나는 뭐죠? 단독이죠. 그러면 수계, 수계를 뭐죠? 두 개이면 뭐죠? 계약이죠. 두 개 이상이면 뭐죠? 합동행위죠. 그래서 하나 또는 수계의 의사표시,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란다. 그렇다고 해서 의사표시만 있으면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표시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 당사자 목적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의사표시는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하지만 의사표시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뭐도 있어야 돼? 당사자와 목적도 있어야 되고 법률행위는 어디에 속한다? 법률행위는 법률요건에 속한다 이 말이죠. 법률효과가 아니고 법률요건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 원하는 대로?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일정한 사법상의 효과.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의 규정은 법이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지만 법이. 여기 보면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뭐랍니다? 법률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법률행위의 종류가 있죠. 법률행위의 종류는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서 단독과 계약과 합동행위로 이루어지죠. 여기서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것과 상대방이 없는 것 두 가지로 나뉘죠. 상대방 없는 것은 유원, 유종, 재단범위, 설립행위, 소유권을 포기, 점유권을 포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 있는 경우는 면제하고 상계, 동의, 추인하고 철회하고 해제, 해지, 취소 이런 것들이 있죠.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형상시험이 나오죠. 작년에 우리 시험이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단독행위는 일방행위란 말이에요. 일방이란 말은 상대방의 동의를 유호하지 않는 것이야. 단독행위는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해제의 의사표시는 조건을 붙일 수 없고 상계의 의사표시는 조건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을 붙이려면 어디에 붙인다? 조건은 우리가 계약에다가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광고죠. 그러면 현상광고는 유상편모계약이죠. 이 현상광고에다가 조건을 붙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단독행위는 무엇을 붙일 수 없다?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이란 말이죠. 그런데요. 채무 면제는 상대방한테 유리하고요. 유언이라든가 유증이라든가 상대방의 동의.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채권자 치소권이죠. 채권자 치소권은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형성권인데 여기는 일방행위는 의사표시. 일방적 의사표시로 하는 것인데요. 채권자 치소권은 반드시 재판으로만 행사를 해야 돼. 그래서 의사표시로 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재판으로만 행사를 해야 된다. 채권자 치소권이에요. 그래서 처음이에요. 반드시 재판상으로만 행사하는 형성권은. 그러면 채권자 치소권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죠. 여러분 상대방이 없는 경우가 어떻게 될 것인가. 먼저 첫 번째요. 통정 허위표시. 통정은 두 사람이 짜고 해야 되죠. 그런데 상대방이 없다잖아요. 그러면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원래 비즈니 표시는 유효이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이죠. 그런데 상대방이 없으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다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래서 언제나 유효이고. 무권대리는 무효이죠. 무효인데 추인하면 유효가 되죠. 그런데 무권대리를 추인하려면 상대방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상대방이 없다잖아요. 상대방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재단법인 설립행위죠. 이 재단법인 설립행위에 대해서 무권대리하게 되면 추인할 수가 없으니까 언제나 무효가 되고. 우리가 당사자 간의 사기나 강박은 언제나 취소하죠. 그런데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하면 그것은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왜 그렇느냐?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란 말이죠. 그건 지금 상대방이 없다잖아요. 그건 보호할 상대방이 없으니까 언제든지 임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 최근에 이것이 우리 시험에 났다. 이런 말이죠. 무권대리. 언제나 무효이다. 그 다음에 형성권이죠. 여러분 형성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형성권이 바로 단독행위. 단독행위를 바로 형성권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형성권이랑 일방적 의사표가 되어 있죠. 여기 일방적 의사표가 이게 바로 뭐죠? 단독행위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의사표시에서 법률관계가 발생변경 소멸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형성권은 의사표시로 해야 돼요. 의사표시.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가 다 형성권이에요. 동의권, 철회권, 상계권, 추인권 이런 거 다 있잖아요. 면제 이런 것들. 그런데 반드시 법원의 판결. 이게 중요하죠? 법원의 판결로만 하는 것이 있다. 뭐다? 재권자 취소권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항체 바로 이거죠. 4번. 뒤에가 뭐로 되어있다. 뒤에가 청구권이라고 되어있지만 실제로 청구권이 아닌 것. 뒤에가 청구권이라고 되어있는데 실제로 청구권이 아닌 것. 여기 청구권이라고 되어있죠? 여기 청구권이라고 되어있죠? 그 다음에 여기 청구권이라고 되어있죠? 여기 청구권이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청구권이 아닌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그에 바로 대포적인 게 뭐가 있어요? 실제로 청구권이 아닌 건 뭐가 있다. 여기서 보시면 이런 것이 있죠? 여기 앞에 뭐가 있다? 매수가 있죠. 매수.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있어요? 증감이죠. 증의 감의. 여기 분할이 있죠. 여기 소멸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청구권이라는 말 앞에 매수, 분할, 증감, 소멸. 매수, 분할, 증감, 소멸이라는 말이 있으면 이것은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이다 이 말이죠. 형성권이다. 알겠죠? 그런데 여기요. 저당권, 설정, 청구권이죠. 청구권 앞에 무슨 말이 있어요? 설정이란 말이 있죠. 매수, 분할, 증감, 소멸. 매수, 분할, 증감, 소멸이라고 하는 말이 있을 때만 형성권이고. 그런데 그런 말이 없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청구권이다. 이것도 우리 시험에 나온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다음에 단독제 형성권은 뭐에 걸린다? 청구권은 뭐에 걸린다?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죠. 형성권은 뭐에 걸린다? 제척기간에 걸리죠. 청구권은 소멸시효. 형성권은 제척기간이 있다는 말이죠. 이 제척기간은 중단이나 정지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중단이나 정지한 것이 없고. 그다음에 제척기간은 포기가 인정되지 않아요. 포기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아요. 중단 정지가 없고 포기가 안 되고. 제척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 이 말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원래 청구권의 경우는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런데 제척기간은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어도 제척기간은 진행을 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법에 정해져 있어. 1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 20년짜리. 그런데 우리가 제척기간은 어떻게 한다? 우리가 먼저 행사기간을 약정을 해야 돼. 약정을 하지 않으면, 하지 않으면 몇 년이나 10년이다. 언제부터? 성립한 때부터.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오늘부터가 아니고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이다. 이 말이죠. 이것과 비교가 되는 게 우리가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은 중단이나 정질이라는 제도가 있고 소멸시효는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가 있고 소멸시효는 당사자가 주장을 하고 소멸시효는 목적물의 인도받아 조명하고 있으면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소멸시효는 뭐라고? 소멸시효라는 것은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이 되고 소멸시효는 포기가 뭐가 되고 인정이 되고 소멸시효는 누가 입증한다? 당사자가 입증을 하고 당사가 입증하고 여기 목적물의 인도받아 조명하고 있으면 진행한다 안 한다? 진행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이게 소멸시효하고 제척기관하고 차이점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것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법률행위 종류라고 하는 것이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런 법률행위 종류라고 하는 것을 보면 첫 시간에 우리가 보면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이 이루어지죠? 그 계약을 법률요건이라고 하죠. 이런 법률요건 원인에서 대금하고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죠? 그것을 법률효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의무를 부담하는 채무부담행위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무를 부담한다. 의무부담행위.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채권행위다. 다른 말로 채권행위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채무행위죠. 똑같은 거죠? 채권행위에 맞는 데가 뭐죠? 채무죠. 그래서 채권행위라는 말은 채무부담행위, 의무부담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의무부담행위는 다 뭐라고 한다? 그래서 채권행위는 다 매매, 매매, 교환, 증여. 이렇게 계약. 매매, 교환, 증여. 이 계약을 다 뭐라고 한다? 채권행위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이에요. 다음 쪽에서 채권행위가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단 말이죠. 1번 매매, 2번 증여, 3번 교환, 4번 증여, 임대차, 5번 전세권 설정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전세권 설정은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이것은 물권행위로서 처분행위란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매매, 교환, 증여 이런 것들. 채권행위다. 그 다음에 이 채권행위는 무권리자도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타인 소유물에 대한 매매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공유자가 3명인데요. 한 사람이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해. 매매계약을 체결해. 그 매매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계약 자체는 유효이다. 알겠죠? 그래서 유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처분행위를 뭐라고 한다? 이 처분행위하고 의무부담행위는 의무부담행위는 무권리자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처분행위는 처분권이 없는 자가 하면 처분권이 없는 자가 하는 것은 무효가 돼. 이게 큰 차이가 있고요. 처분행위는 크게 물권행위하고요. 준물권행위하고 두 가지가 있어. 준물권행위는 채권양도, 채문면제 이런 것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채권양도가 주로 시험이 잘 나와. 준물권행위는 처분행위예요. 물권행위, 처분행위예요. 처분 권한이 있어야 돼요. 처분 권한이 없으면 무효가 돼요. 그런데 계약은 매매, 교환, 임대차, 증여 계약은 의무부담행위, 채권행위예요. 이것은 뭐가 있을 필요가 없다? 권리가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무권리자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물권행위는 어떻게 구분하냐? 물권은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유권을 이전하고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거예요. 이때 제한물권을 뭐가 있다? 세 가지.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이렇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물권행위, 처분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준 물권행위는 채권하고 채무가 있죠? 채권은 양도하고 채무는 인수해. 채권은 양도하고, 아니 채무는 면제. 채권은 양도하고 채무는 면제. 알겠죠? 면제. 그래서 채권 양도 이 두 가지가 뭐다? 준 물권행위다. 준 물권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채무 인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면책적 채민수가 있고 병전적 채민수가 있고 그러니까 좀 애매하니까. 채권 양도 채무 면제. 채권 양도 채무 면제. 이 두 가지가 준 물권행위. 특히 채권 양도가 준 물권행위다. 처분행위다.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뭐가 또 심히 나올 수 있느냐. 여러분 여기서 출연행위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 있죠. 출연행위하고 비출연행위가 나올 수 있어. 여러분 비출연행위의 대표적인 게 뭐다? 비출연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 그것은 대리권 수여예요. 대리권. 여러분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해서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출연행위라는 것은 뭐예요? 봐봐. 출연행위라는 것은 나의 재산은 다운되고 상대방의 재산은 업대야 돼. 이거 대리권의 말은 뭐죠? 매매죠. 매매하고 증의란 뭘까요? 매매는 유상행위죠? 매매는 유상이고 증의는 뭐다? 증의는 무상이죠. 증의는 무상이지만 봐봐. 만약에 누군가가 내 집을 공짜로 줬어. 그럼 내 재산은 다운되고 상대방의 재산은 뭐가 돼요? 업대죠? 그래서 무상행위는 뭐가 된다? 출연행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매를 해서 등길을 해주죠? 등길을 하면 내 재산은 다운되고 상대방의 매수인 재산은 업대죠? 그래서 매매를 하는 유상행위는 출연행위고 증의라고 하는 무상행위도 출연행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유상행위는 출연이고 증의의 무상행위는 비출연이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이 또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비출연은 대리권 수여. 이 비출연은 다운이 되지 않거나 업되지 않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가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줬다고 해서 갑의 재산이 다운이 되거나 을의 재산이 업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비출연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대리권 수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뭘 하나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주된 권리하고 종된 권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우리가 물권법에서 수도 없이 보는 것이니까 여기서는 거의 다 생략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이것까지 다 볼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주된 권리, 종돈 권리는 뭐가 있죠? 우리가 요역지가 있죠? 요역지가 있고. 그다음에 전세금이 있고, 피담보 채권이 있고, 그다음에 전유 부분 이렇게 있잖아요. 전유 부분에 대한 종된 권리를 뭐가 있죠? 대지권, 대지 사용권이 있고, 피담보 채권에 대해서는 저당권이 있고, 그다음에 전세금에 대해서는 뭐가 있다? 전세권이 있는 것이고, 요역지에로 뭐가 있다? 지역권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주된 권리라고 하고, 이것을 우리는 종된 권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이 저당권은 종된 권리고, 채권은 주된 권리예요. 그러니까 이 채권이 없어지면 자동적으로 저당권도 소멸하는 거예요. 채권이 소멸하지 않는 한 저당권은 독자적으로 소멸시효해.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주된 권리, 종된 권리 이렇게 하고,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에 대해서 종된 권리다 그래야지. 저당권이 주된 권리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된 권리, 종된 권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출연 행위, 비출연 행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의무부담 행위, 처분 행위가 있다. 처분 행위는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하나는 물권 행위, 하나는 준 물권 행위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출연 행위죠?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뭐한다? 증가시킨 것을 뭐한다? 출연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고. 출연 행위는 뭐가 있다? 첫 번째 유상 행위죠? 유상 행위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그것은 매매가 있고, 매매가 있죠? 매매가 있고. 무상 행위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증여가 있죠, 증여. 증여에서 내가 공짜로 주면 내 재산을 떼는다고 상대방 재산은 없대잖아요. 그래서 무상 행위도 출연 행위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무인하고 유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원인과 결과가 관계가 있는가? 유인. 원인과 결과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무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비출연 행위가 뭐예요? 비출연 행위는 다운되지 않거나 감소되지 않거나 증가되지 않는 것. 그렇지 않는 것. 다운되지 않거나 증가되지 않는 것. 대표적인 게 뭐다? 바로 대리권 수혜라고 하는 거예요. 대리권 수혜.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뭐다? 소유권 포기. 이런 봐봐. 여러분 쓰레기를 내가 버렸어? 쓰레기를 내가 버렸다고 해서 누구의 재산이 없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비출연 행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특히 여러분 대리권 수혜 행위. 박스해가지고 대리권 수혜 행위는 세 가지. 첫 번째 의사표시. 두 번째 비출연 행위. 세 번째 불요식 행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리권 수혜는 의사표시이면서 비출연 행위면서 그다음에 불요식 행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지금 방금 봤던 것이 바로 이제 법률 행위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다 살펴본 것이에요. 그래서 법률 행위는 단독과 계약과 합동 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고 출연 행위, 비출연 행위가 있고 그다음에 채권 행위하고 그다음에 처분 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것을 머릿속으로 일단 하고 주된 권리, 정된 권리가 있죠?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목차만 받아도 된단 말이죠.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법률 행위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